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오전장에 비해서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봉으로 진행이 되면서 시장의 매도세가 출애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 연동 종목들,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기술주들은 아침에 호기롭게 오르다가 10시 기점으로 오히려 조금의 힘을 빼고 있는 모습 자체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항상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왜? 오전장에는 왜 올랐다가 오후장에는 왜 빠지는지 그 내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좀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랑 KH 바텍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지금은 우리가 단타로 볼 거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거냐 이 선택적인 부분이 필요한 시점 중에 하나다. 내용적인 부분이 단기로 봤을 때는 차트적인 부분에서 너무나도 괜찮은데 내용을 봤을 때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괜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타로 볼 거냐 장기로 볼 거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까지 시장을 놓고 보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은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은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딱 시장을 봤을 때 뭔가 되게 산만해요. 뭔가 여기저기서 좀 튀어 오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도 뭐 시장을 쭉 보셨으면은 느끼셨을 텐데 저는 산만한 시장을 굉장히 좋아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아침 같은 경우에는 뭐 해인이라든지 도아 엔지니어링 등등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조금 치고 빠졌는데 저는 이거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고 삼성발 5G 뉴스도 분명히 나왔었고 와이어블이라든지 대한광통신 우리넷 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세만금 뉴스도 있고 뭐 디젠스로 같이 볼 수 있는데 인플레 각각 뭐 XX가 오른다는 뉴스도 당연히 있어요. 뭐 XX 같은 경우에는 뭐 돼지고기 가격이 오른다. 뭐 계란 가격이 오른다. 요런 인플레 관련 뉴스들은 뭐 당연히 있는 거고 루나사태발 이제 전자화폐 상용화 EDGC 뉴스도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한네트라든지 KEC 요런 것들도 좀 같이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EDGC가 움직이기 때문에 일부 보안 쪽 요쪽도 살짝의 반등 정도가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 연동 종목들 같은 경우 뭐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기술주들은 아침에 호기롭게 오르다가 이제 10시 기점으로 오히려 조금의 힘을 빼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HLB 그룹이 뭐 상승적인 부분이 최근에 너무나도 잘 나왔기 때문에 거의 뭐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HLB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분위기로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하기 때문에 약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어수선하다. 그래서 어수선한 시장은 딱히 제 취향은 아니에요. 테마가 이 번잡하게 많이 움직이는 시장인데 그만큼 수급이 분산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애매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오히려 한쪽에만 좀 수급이 집중이 돼서 몰리면은 딱 그거 노려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퍼지다 보니까는 좀 애매해져서 뭐 위꼬리 달고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괜히 여러분들 뭐 지금 시장에서 종목을 늘려놓고 시장이 빠지면은 그게 더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들 단타로 들어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짧게라도 끊어서 빨리빨리 먹고 튀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샀는데 이게 뭐 급등이 나와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수익 챙기고 질질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대신에 모아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올라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산다? 빠졌을 때 사야 된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두 개를 좀 나누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시장이 지금은 기술주들은 조금 무겁긴 할 수밖에 없어요. 명확한 이슈가 있어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미국의 기술주가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오전장에는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은 빠지는 거잖아요. 왜? 명확한 뭔가 없거든. 그래서 다 같이 오른다는 정도지 뭐 트레이딩으로 먹을 만한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거운 기술주들은 그래서 기술주를 제외를 하면은 결국에는 테마주들을 우리가 좀 보면은 재건 쪽이랑 인플레 이쪽밖에 없다. 아무래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진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인플레 쪽에서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올라가는 거를 좀 쫓아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반대편에 안 간 거를 우리가 좀 미리 들어가서 좀 준비를 해놓는 게 더 편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인플레 관련주들이 더 가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종목을 좀 너무 막 늘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인플레 관련주들이 당연히 금리 인상기에 인플레 관련주들이 상승적인 부분은 나오지만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인플레 쪽이 너무나도 많이 올랐어요. 왜? 전쟁 리스크 때문에. 근데 전쟁이 끝난다. 종전 얘기가 나오면은 갑자기 팍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밀리는데 내가 인플레 종목이 너무나도 많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 거에 있어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려나간다 라기보다도 좁혀나간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요런 것들을 시장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이 항상 뭔가 막 번잡하고 막 수산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은 뭔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시장을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된다. 오히려 시장이 밀리면은 우리가 건강한 종목들 요런 것들을 더 사면 되는 거고 시장이 딱 튄다라고 하면은 그때 테마가 형성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단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애매하면은 우리도 한 템포는 좀 죽여놓고 볼 필요가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H 바텍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KH 바텍을 좀 단타, 단기성으로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다. 어제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패턴적인 부분을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어제 힘을 그대로 좀 지탱을 하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단타로 봤을 때도 지금 차트 모양새는 굉장히 좀 이쁜 모양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최근에 일본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에 밀려서 힘을 못 쓰던 삼성의 뭐 갤럭시 폴더블의 이제 점유율 반등이 굉장히 강하다 뭐 이런 이슈적인 부분이 있는데 폴더블 쪽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개만 보시면은 돼요. KH 바텍이랑 파인 테크닉스 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DKT 그 다음에 뭐 세경 하이테크 그 다음에 BH 요 정도까지만 다 보시면은 될 것 같고 그래도 대장 투탑으로 제가 꼽는 거는 KH 바텍이랑 파인 테크닉스 그래서 글로벌 폴더블 출하량 증가 전망이 이제 하반기 호실적 기대감 뭐 이런 내용적인 부분 때문에 어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글로벌 폴더블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올해 1600만대 전년 대비했을 때도 129% 상승이 나왔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3200만대 전년 대비했을 때 뭐 100%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한 부분이 있고 폴더블의 이제 밸류 체인 내의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연말에 좀 예상을 했던 부품 주문 올해 2022년 연간보다도 현재의 수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부품 수요 예상치가 증가한 배경은 좀 낮았던 기전치의 목표인 목표치 그 다음에 GOS로 인해서 갤럭시 S 판매 차질 요런 중화권 고객사 물량 증가 뭐 이런 이슈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말 동안에 삼성 디지털 프라자를 갔었는데 조금 갤럭시 22가 정말 이게 조금 충격이 컸나라고 생각이 든 게 자급제폰이라고 있잖아요 자급제폰 자급제폰에 우리가 이거를 뭐 100만원에 사면은 50만원짜리 모니터를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뭐 삼성카드로 결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죽했으면은 이거를 뭐 50만원 모니터까지 주면서 이렇게 싸게 파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 아무튼 뭐 상저하고의 실적 추이가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호실적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 그 다음에 폴더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유거를 전후로 본 물량 양산에 돌입을 하면서 8월로 좀 신제품 출시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딱 놓고 봤을 때 지금 뭐 폴더블 3와 G3가 나왔을 당시를 딱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폴더블 관련주들이 상승적인 부분이 좀 세게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것도 미리 준비를 해놔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kh 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힌지 공급사 예요 금속의 내장재랑 외장재 부품을 제조를 하고 있고 메탈 케이스를 시작으로 다이커스팅 중심의 이제 금속 부품 가공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주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22년 포드퍼 10.5배로 좀 과거 9년 저점 수준이다라고 보면은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조립 모듈이 60% 그 다음에 브라켓이 13%고 힌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에 열고 닫는 것을 좀 돕는 경첩 역할을 한다 그래서 수십 개의 금속 파츠로 이루어진 모듈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이 매출 내에서 폴더블 관련 부품 비중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는 61% 올해는 66%까지 좀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사 이익에서 폴더블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80%까지도 상해할 거다라는 예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실적 정상화로 올해 매출액도 전년 대비했을 때 33%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5% 올해도 견고한 점유율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에스코넥이라든지 UIL 그 다음에 파인테크닉스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등등 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이원화 자리를 넘보기는 했지만 경쟁력에서 우위가 좀 명확하기 때문에 하반기 힌지 기반의 실적 급반 등이 좀 유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싱글 힌지 채택에 대한 우려가 조금 존재를 하기는 하지만 뭐 형태라든지 구조 이런 변화이지 크기랑 공급 단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에 진입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뭐 애플도 뭐 폴더블을 만든다 뭐 이런 예용적인 부분이 있는데 힌지의 업그레이드로 공급 단가는 좀 양호할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점유율 우려보다는 폴더블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힌지의 업그레이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고 보시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 그리고 차태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고점 대비했을 때도 지금 너무나도 많이 내려온 상태에요 그만큼 저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성장성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너무나도 괜찮은 모습 흐름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 카카오 대형주인 건 여러분들 모두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강조를 드렸던 게 RSI 30 예약권에서 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뒤통수는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카카오가 중요한 포인트가 하반기 광고 부분에 이제 성장률 회복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이 되는 부분이 있고 토크비즈는 지난해에 비해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됐던 부분 그 다음에 광고 업종 성장률도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성장률 회복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모빌리티라든지 핀테크가 더욱 좀 더 견고하게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거리두기 완화라든지 뭐 대출 규제 완화로 모빌리티 수요가 늘면은 뭐 페이 같은 경우에도 금융 서비스에서 성장률을 좀 반등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증가로 이익세가 조금 어느 정도는 둔화될 걸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의 뭐 이익 개선보다는 글로벌 동질적 가치랑 좀 맞물려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결국에는 주요 플랫폼 사업들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멀티풀 프리미엄이 필수인데 최근에 좀 시장 상황 같은 경우에도 성장 산업 관련 멀티풀 프리미엄이 오히려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비우호적인 시장 상황을 극복할 만한 획기적인 모멘텀 자체를 좀 찾기는 타이트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광고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핀테크 그 다음에 뭐 커머스 컨텐츠 모빌리티 이런 핵심 플랫폼 사업들은 주가 모멘텀 측면에서는 초기에 과하게 반영된 후에 조정기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사업 자체의 성장 잠재력은 좀 막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의 성장과 함께 재차 과치화 작업이 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작년 7월 달에 런칭한 디지털 아트 nft 거래서 클립 드롭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명 아티스트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고 285점 작품이 등재되고 올해 1월까지는 누적 거래액이 100억 달러를 100억 원을 달성을 하고 성장에도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은 뭐 잠재력은 충분히 갖고 있지만 주가에 까지도 반영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위에서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텐데 다음에는 좀 대형주들을 여러분들이 잡으실 때는 무조건 rsi 30 지표를 꼭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